감당하게, 감당하게 도전을 내치고 있는 준호군. 갑니다. 지금 이거 굉장히. 2패배 주로 기록이 나왔습니다. 6점. 6점. 7미터. 7미터. 아직까지 준호 씨와 유지윤의 최고 기록이 남는 선수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0.1미터 차였습니다. 자, 그러면 맨친 바로 예선을 몰아서 가겠습니다. 맨친에서 몸도 아래를 맞고 있는 김현친! 아직까지 맨친이 이기고 있죠? 동점입니다. 동점입니다. 아, 그래요? 제발 좀 상황을 이해하고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6점 9로 한번 경신해 보겠습니다. 기록을 깔아 치워버리겠다. 은혁의 부담감을 떨어뜨려 주겠습니다. 좋습니다. 김현중 화이팅! 오늘 그것도 만원권 우리 아이돌 고배들이 챙겨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2세대시죠? 아이돌 2세대. 1세대. 이거 2세대. 이거 저희 상세대. 자, 김현중. 사실 초반에 김현중씨 굉장히 많이 앞서나가다가 요즘 약간의 침체기를 좀 보이고 있었어요. 자세 쪽에서. 이런 쪽으로 김현중씨 유리합니다. 그렇죠. 단순하거든요. 비주얼이, 비주얼이 아주 중요합니다. 최고 기록! 김현중! 최고 기록! 김현중! 최고 기록! 김현중! 최고 기록! 자 몇인가요 몇인가요? 최고 기록 7m! 자 발바닥을 세우고 해서. 아 엄청난 목표와 엄청난 점프량이었습니다. 야광 하나가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이제. 오현씨나 달리기를 잘하는 선수가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옥택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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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제가 주장으로써 마지막 건의를 한번 부려보겠습니다. 옥택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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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아 멋있다 자 자 준비도 충분히 하고 자 도전을 외치고요 이 자체가 광고네요 안전 좋아하세요 아 진짜 도전을 외쳤습니다 도전을 외쳤어요 자 7m의 기록 과연 깰 수 있을지 시각적으로 제가 볼 때는 거의 동률이 아닌가 동률 내지는 조금 넘은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넘기도 하고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했어요 김현중 7m 태겐의 준비 없는 도전 최종 기록은 태겐 7.1m 7.1m 태겐의 승리 최종 기록의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아 잘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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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fit